안녕하세요 더블유 코리아 여러분 저에게 궁금한게 있으신가요 현아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마셨습니다 저는 굉장한 넬오빠들의 팬입니다 요즘 유희 앨범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앨범 전곡을 스트리밍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전에 넬오빠들의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역시 데님 오늘 같은 이런 촬영들 인것 같고 요에베 촬영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더블유 코리아를 촬영하면서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은 편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교 축제를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무대에 설 때면 알게 모르게 힐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과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꼭 이거는 조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힐링 방법 좀 쉬는 것과는 다르게 또 다른 에너지 충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더블유 코리아를 구독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현아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제가 7월호에서 여러분들을 찾아갈텐데 그때까지 건강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요즘에 무더위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음식도 많이 많이 섭취해 주시고 운동도 조금 조금씩 해주면서 그럼 도움이 확실히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7월에 뉴 앨범으로 찾아뵙고 더블유 코리아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